안녕하세요. 연흐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천제 플러스 21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처음 옛날 문제네요. 후캔크림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음 부어 나오고 있죠. 아 프리즈가 기쁘게 하다죠. 한 남자를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거. must necessary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도 must 원형인거죠. 기쁘게 한다고 얘기를 하던가. 여기 must의 주어 필요하고 동시에 프리즈의 주어도 필요하죠. 양쪽 제자리 찾기 이거의 주어도 필요하고 이거의 주어도 필요한거죠. 그러면 선행사하고 관계사가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답은 c번이 되겠네요.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가 쓰여져야 되겠죠. 설명이 나와있어요. 설명을 더 안해도 될거에요. 문제풀이로 충분할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경희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인도 인디언 그럼 여러분이 아메리칸 인디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요. 인도의 가스트 제도는 시스템이다. 사회계층과 사회적인 제안이죠. 인도에서. 거기에서는 공동체가 사회가 정의되어집니다. thousands of hilarious groups 수천개의 유전적 집단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 이런거죠. 그런데 여기 비제한적으로 커맛 찍고 되어있는거죠. 이거 어떻게 되어있냐. 여기는 a thousand years ago 그래놓고 이게 뭐 아라시는 이렇게 되면 명사인데 명사를 꾸밀수도 없어요. 이게 ago가 앞에서 뒤에서 꾸미는거죠. 앞에서 이렇게 꾸밀수가 없죠. which originated a thousand years ago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아 이게 originate가 뭐 타동산가 뭐 어떤거를 고민할거 없어요. 이런거는 begin이예요. 원래 begin. begin. 이거 아니네요. begin의 과거는 begin이죠. begin. 이게 뭐냐면 begin이면 시작했다고요. origin이 여기 싹 붙으면요. origin 기원이라는 명사가 여기 싹 붙게 되면 바로 아라지네이트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기원이 시작이 됐다. 그런게 아라지네이트의 뜻인거에요. 기본형으로 보면. 그래서 천년 전에 기원이 시작된 바 있다. 이런거죠. 카스제도는 기본이 답이 되겠죠. 여러분이 originate가 자동사를 쓸 때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with a thousand years of time. 이거는 양화사로 하는거에요. 천년의 뭐 시간이라고 하면 a thousand years of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기원이 어떻게 기원은 시점이잖아요. 시점인데 이게 무슨 천년의 기원이 되겠어요. 안되겠죠. 이건 이렇게 되면요. thousand years. 수천년이라는 기간동안 시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은 일순간의 시작이 되야죠. 무슨 천년동안 시작이 되겠어요. 안되겠죠. 자. 뭐 해설이 좀 나와있는데 별거는 아닌거 같구요. 좀 내려가볼까요. 뭐 위치를 없애면 없애면은 당연히 originating이 되는거죠. 근데 기관은 발생시점과 기관은 시점과 어울리지 않는다. again은 명세인 origin을 수식할 수 없다. 이런거죠. origin, a thousand years of old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요게 뒤에서 years of old가 origin을 꾸미구요. 그리고 origin을 연결할때는 오브가 있으면 되는거죠. 아니면 요걸 앞으로 어떤 years of old를 dash로 붙여서 어떤 years of old 단수를 쓰고 여기는 old origin하고 오브을 붙일 수가 있죠. 이때 오브는 which is of에서 which is가 빠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be of죠. 멀리서 진이다. 알아진을 천년의 기간으로 수의 개념으로 조수화 시킬 수가 없죠. time 같은게 나와야 되는거죠. 그 다음은 경원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경원대학교 문제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이불 패스 대학 입학시험을 붙을지 떨어질지 그랬더니 I am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the truth 보통은 be worried about에요. 물론 능동용으로 자동사로 worry much worry about worry well worry about about도 쓸 때가 있긴 있는데 뭐 보통은 be worried about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색클의 위치가 어디냐 A번이 답이죠. 정확하게 의문사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걱정하는 바이다 이런거죠. 진행이 중이다 라고 쓸리도 없고 이색클가 여기 나올 리도 없죠. 그 다음에는 I am worrying about인데 이 worry하고 about가 결합성이 강해요. 그랬을 때 about와까지 앞으로 옮길 수는 없죠. about는 이렇게 되면 about까지 앞으로 앞으로 같이 옮기려면 안 돼요. 이것도 about 같이 같이 다니고 하면 뒤에다 갖다 놨으니까 엉망이죠. about는 worried about 그러니까 worried about worried 다음에 나와야죠. A번이 답이 되겠죠. exactly 또는 precisely 이거는 선행자 폼의 관계서 앞에 what은 명사지만큼 정확하게 무엇 이렇게 명사를 부사로서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내려가 봐야죠. 아 물론 이렇게 간혹 뒤에다 위치시킬 때도 있어요. 어디 뒤에다가 음 이렇게 요렇게 위치시키지만 드물게는 what is actually 요 뒤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다. 요걸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저 요거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내려가 보죠. 다음 문제로 가죠. 대구대학교 문제네요. 대구대학교 문제 The System of Weight 무게와 어 아무튼 측량이죠. 무게와 측량치 음 한나라에서의 그 단위법인 거죠. 단위 시스템은 It's not always the same 이렇게 되고 있네요. The same 이번이 답이네요. The same as 나와있고 뒤에 동사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 어나더면 인 어나더 음 인 어나더 원 컨츄리 다음에 어나더 컨츄리인데 두 번 쓸 필요 없죠. 어나더까지만 쓰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의 데트 그거는 데트죠. 그래서 The System of 요거를 요거를 데트로 받은 거죠. 한정이 돼 있는 걸 받을 땐 데트로 쓰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의 측정법하고 같다. 항상 같지는 않다. The Same as 이게 답이죠. The Same 나온 Like 쓰지 말라 그랬죠. Same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C번은 A번하고 차이는 This밖에 없죠. 그런데 This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지적할 때 이것 하고 쓰는 거예요. 따라서 This는 이런 억구로 이렇게 This에게 한정을 하잖아요. 한정을 하면 데트를 쓰는 거지 Thi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This는 눈앞에 딱 가까움을 표시할 때만 쓰이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의 뭐 뭐 이렇게 한정을 한다면 데트를 써야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D번은 뭐 이트가 딱 나오니까 그럴 싶은데 이트도 이트는 여기 인디아 디아도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디아 더 컨트롤예요. 시스템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가 원 나오고 디아도 나왔으면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두 나라니까 유일한 거죠. 첫 번째가 한 나라 두 번째 거는 자동방으로 하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디아 더 시스템이 되는데 이트는 꾸밀 수가 없어요. 이트는 이거는 여러분이 후치 수식이라는 거 인디아 더 가 이트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여기 뭐가 빠진 거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이거는 위치 위치 이즈가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후치 수건 후치 수건 관계절의 축소인 거죠. 관계절이 이게 축소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수식이 안 돼요. 대명사 이트는 수식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 as it 다음에 뭐가 나온다면 여기 수식이 아니라면 여기 as it 이즈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즈가 되면 다른 시스템에 있어서 그것이 그러하듯이 하다못해 그것이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트는 뭘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더 시스템을 받은 거잖아. 그럼 뜻이 엉망이 되죠. 여기까지 다 한나라에서의 측량법의 시스템 그래 놓고 그것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하고 한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이거 딱 그건데 다른 나라에서 이거나 말거나 이건 이 나라고 이건 이 나라고 이건 다른 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뜻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 A번 쓰는 건 여러분 척 봐도 비교해서 the same as the same as 앞에는 반복 반복을 회피하는 것 뒤에서 꾸며주는 것에 다른 나라의 뭐 뭐 그런 거죠. 딱 그게 아니고 반복을 피하는 거죠. 그럼 대뜸 쓴다는 거 다 아시죠. 뭐 그런 설명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 한번 읽어볼까요. the same as as 로 상관시킨다. another country가 따라야 되는데 간단히 another를 쓴다. that is the system 이하를 반복을 회피하여 that in을 쓴 거죠. 그 다음에 this is in another는 이미 한정을 받고 있잖아요. in another의 한정을 받고 있으므로 함정을 받았으니까 앞에 정해진 거니까 데틀을 받아야 되고 가까운 여기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this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it은 인디아도로 후치 수식할 수 없다. 이런 거요. 후치 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디아도는 후치 수식이면 여기서 which is 인디아도에서 which is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거 대명사 it는 관계절로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 이용법으로는 수식이 안 돼요. is 라도 있으면 조금 낫지만 it가 이거 자체를 받아서 뜻이 엉망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다음 문제로 가보죠.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입니다. 행성년 행성년 또는 사이디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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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이더스 아시죠? 사이더스 옛날에 사이더스라고 유명한 그 뭐에 연예인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뭐 유명한 데가 많지만 옛날엔 사이더스라고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전지현이가 옛날에 소속이 있었나 사이더스는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컨시더 컨은 함께라고 봐도 좋고요. 컨은 강화사라고 봐도 좋아요. 아주 별 사이더 별점 주는 거예요. 별점을 주고 별 보고 아 별점 주고 신경 쓰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예요. 사이드들도 별이에요. 별 이것도 별에서 온 거예요. 별 별 별이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성 빛이 나니까. 이거는 행성이고 이거는 별인 거잖아. 스타 네요. 스타 사이더 사이더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컨시더스 온 단어고 그럼 기억하기도 좋아요. 컨시더 기억하시면 되죠. 고려하는 거 별점 주고 신경 쓰는 거예요. 더 타임 시간이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무시하고 받으세요. 이건 문법 문제인데 행성의 해 행성려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을 꾸며주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리퀘이냐 리퀘이드냐 시간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시간은 요구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리퀘이드가 되어야 되겠죠. 원풀 서킷 한 번 서킷 돌아가는 거죠. 태양 주변에 완전히 한 바퀴 서킷 서클 서킷 서클 동그란 게 서클이죠. 동그란 거 서클 원이잖아요. 한 번 도는데 아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리퀘이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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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완전히 한 바퀴 회전을 완성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맞는 거죠. 타임은 요구되는 거 심으로 리퀘이드를 써야 한다. 빠른 소리고요. 여기 사이드리얼 사이드리얼 제가 발음을 좀 틀리게 했나요? 사이드리얼 여기 강세가 있습니다. 사이드리얼 근데 사이더스 사이더 이게 다 별의 뜻이에요. 컨시더와 같은 언어에서 나온 거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단어를 안 까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어 마지막 문제네요. 삼육대학교 문제입니다. 법은 항공법은 규정되어진다 as the variable 법체계로 간접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스 나오는 의학형이잖아요. 주어 나오고 정동사 나왔어요. 주어 정동사 어쩌고 브라브라브라라 나오다가 이스가 딱 너는 순간 뭐야 엔두도 없이 웬 다시 정동사 웬 다시 정동사 의학형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없애야죠. 이것도 없애야 되겠죠. 아니면 위치 이스로 쓰던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위치도 삭제하면 이슈도 같이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런건 주어 정동사 나온다면 대책없이 정동사 딱 튀쳐 나오는 순간 얘들은 뭐라 그런다. 이거 뭐 관계절에서 틀렸다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의학형 의학이다. 벌써 웬 정동사 의학하고 그냥 틀렸다는 걸 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더 사실은 좋은거에요. 주어 정동사 이게 관계절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주어 정동사 나오는 순간 의학 정동사 여기 웬 정동사 웬 정동사 이거 말도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 S는 전치사에 있으니까 뭐뭐로서 아휴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이면 이제 주어 될 수도 없죠. 주게가 아니고 S 뭐로서니까 목적격 주어 정동사 다음에 C 정동사 딱 나오는 순간 의학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의학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의학형이라고 쓰기도 뭐하니까 안쓰고 그랬는데 뭐 이런식으로 계속 풀이를 해왔어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뭐 계속 그렇게 해왔던건데요.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